오늘은 친구가 머리를 잘라주기로 한 날이다 이건 먹으라는 걸까 말라는 걸까 참 빨리도 말해준다 일단 뜯고 봐야겠다 애써 괜찮은 척을 해본다 가위리뷰가 없어 걱정은 두배다 나 맨날 앞머리 자르고 그냥 쓸어 나는야 민폐녀다 너무 좋은데? 본격적으로 머리를 잘라보자 내 친구 이두박근 죽인다 잘 안 자르는데 뒤늦게 영상을 찾아본다 완전 팔 씻는 듯 살았다 잘했지 이거? 자 이거 볼 거예요 이 영상 참고해주세요 파도 나와요 뭐라고? 내 미래인가 보다 이거 맞냐? 이거 벌이 와서 먹는다 그니까 벌 안에 세 마리 죽고 있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질 않는다 아 또 너기로 저렇게 해둬까? 땡큐 존나 맛있네 여기를 많이 챙겨 내 모기고서 야무지게 밟았네 뒷박치고 현성이는 거짓말을 참 잘한다 내일 옥상에서 보기로 했다 예수는 모르는데 그냥 내가 찍어줄 거 하지 않아? 너가 한다고? 내일 옥상에서 보기로 했다 아니 뭐가 달라 예수 퍼줘봐 항공샷 한번 긴 바다 일단 이해하는 척 하는 거 같다 해볼게 여기 찍어주세요 뭘? 아 진짜 망고병스 개맛있는데 여기 여기 F7 해보세요 거기 들어가 거북목 해결 마치 군대를 가는 기분이었다 아 가위가 너무 똑똑해 아 가위가 너무 똑똑해 근데 이거 원래 거침없이 해야 돼 거침없이 난 걸어가지예 머리채를 잡아 뜯으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니 이거 너무 똑똑한데 가위 자체가 안 내려가 사지 않는 걸 추천한다 너무 똑똑하니까 진짜 개시끄러워 오 씨바 더러워 와 진짜 비스듬이에요 나 근데 많이 나았어? 이렇게? 아니? 많이 쳐졌어? 머리카락 주인 말은 듣지도 않는다 아니야 비스듬이에요 비스듬 아니야? 야 선생님 이리 와 그래 알았지 거기 들어 봐 비전공자가 가위를 들었다 내리면 좋겠다 내 입에 담배인 줄 알았다 아닌 거 같아 나 승현이 하는 말은 뭔 말인지 알 거 같은데 그거 아닌 거 같아 아니 아닌 거 같아 아니 아닌 거 같아 잡는 방법 나도 모르는데 머리는 내껀데 난장판이다 굳이 배운 사람이 여기 있는데 야 야 자영처럼 두상 크고 있나? 니가 커버차야 그러니까 니가 커버차지 누가 들어줄 사람 왜 왜 손금을 보니 오래 살 것 같다 야 근데 많이 많이 잘렸어? 아니 별로 안 잘렸어 이거 많이 해도 티 안 나와도 안 난다 그거 맞냐? 많이 잘렸었는데 야 수 치는 거 어 야 예선아 기억해 아니 기억해 네가 미용사 대기 전 처음을 찾았나요? 예선을 복 받은 아이다 그러니까 나 미용사 안 할 건데 나 교사 할 건데 머리카락 빠진 거 아냐? 머리 빗어라 일단 마지막 응대야 봐봐 야 미쳤다 빠져 얘 머리가 신기해 니가 더 신기하다 바이속까지 나왔나 어 바이속까지 하지 마세요 얼추 결과물이 나온 것 같다 다이소 가위는 그저 그랬고 그렇게 결과물이 완성되었다 그런데 야 진짜 불태 안 나면 안 나면 근데 진짜 한금도 안 나면 머리카락 안 나면 내가 안 나면 안 나면 그냥 나가린다 야 다이소 가위는 아멘